네 모코코 그 한동안 기차 나가서 안 모았는데 왼차 경우는 새로운 섬들 가지고 모았거든 예 근데 어차피 난 그 모험에서 때문에 해야긴 무조건 해야긴 해야거든 애 생기게 왜 이렇게 멍때리게 생겼냐 얼굴이 띵하게 생겼어 애가 모코코 650개가 마지막이지 보상 뭐 주지? 기탈 주는거 없나? 없네 모코코 650개 카드 주는구나 이거 좋은거야? 아르덴타에는 4개 남았네 슈샤인은 2개나 갖고 베른복포 3개 만땅 채운게 한개도 없네 아 유디아 만땅 채웠구나 어 없네? 네 모험에서 때문에 채운거야 예 전설 카드 카맨카드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이거 오우야 레뻥 랩 얘 카드 뭐야 이거 좋은거야 카드게임도 보면 공략 있더라 카맨카드 암석성은 이제 그 어떤거든 상관없이 그 다 되거든 음 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